신길교회가 2019 전국 청소년 겨울 성령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주강사로 성령 캠프와 달란트 대회, 선택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. 이기용 목사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로 만들겠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3회째 하고 있고요. 우리 전교인이 또 기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 임팩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교인이 기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기용 목사는 전임 목회지였던 서산교회에서부터 20여 년 넘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령 콘퍼런스를 전개해 왔습니다. 신길교회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겨울과 여름에 전국 청소년 성령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 대회마다 1,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수련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